방송 장치를 개발해왔는데 MBC에서 하는 날씨, 뉴스, TV조선, 올림픽 이런 중계를 하는 방송 장비를 쭉 개발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국 장비를 하다 보니까 방송국을 아는 사람만 쓰다 보니까 지금처럼 비대면이나 이제 방송이 생활화됐잖아요 그냥 아무데서나 방송국처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장면 이렇게 혼자서 하는데 여기 사람은 이제 오퍼레이션 제가 혼자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비는 전 세계에서 처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2년 전 코로나 오기 전에 유럽에 출시를 했는데 해외가 이제 다치는 바람에 국내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서도 비대면 수업 이런 게 많고 원격 수업이 많고 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내년도에는 국방비를 갈 정도로 큰 예산이 책정되는 그런 심각한 교육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수업을 방송사처럼 한다 그래서 방송국에 있는 아나운서처럼 선생님이 해서 교실 가서 보는 것 이상으로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커지잖아요 학생들은 자연히 여기를 보게 되고 여기서 다음 장을 누르면 다음 장 마크가 올라가게끔 이렇게 되는 방식이 돼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누르면 크게도 되고 작게도 되고 만약에 비대면 학생들이 나와서 하면 비대면 학생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방식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은 교실이 이제는 교실에 안 가도 여기서 봐도 된다 만약 수업을 하는데 교실에 가서 칠판이 있는 교실이 있어야 가고 선생님 만나서 교무실에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교실에 가는 이유는 교실에 칠판이 있어서 가잖아요 칠판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젝터를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 여러 가지를 연습을 해서 우리가 저처럼 이렇게 포인트 하나로 일반적으로 쓰는 포인터죠 이거 하나로 되는 특허를 내가지고 전 세계로 수업을 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어디론지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하시는 선생님은 파워포인트만 가져오면 된다 마우스만 알면 쓸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자막도 이렇게 나가게 해서 ppt에 자막이 있으면 다 나가는 거죠 이런 방식의 정말 kbs mbc에서도 웬만한 방송 기술로 못하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든다면 앞으로 이것은 교실에서도 회의실에서도 지금 회의도 다 얼굴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회의실에 가면 다 칠판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는 이유는 회의가 프리젠테이션이 일어나는 것이다 회의가 그냥 얼굴만 나오는 페이스 회의를 우리 미팅이라고 하고 회의는 회의실에 가면 칠판이 있잖아요 우리 특허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과 칠판과 학생이 같이 있는 그래픽 환경을 만들어서 그 공간 안에서 멋있게 이걸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멋진 가상의 교실에서 그 교실을 돈을 많이 안 내도 멋있게 만들어서 kbs보다 더 멋있게 나가면서 이 애니메이션 카메라가 쭉 들어가면서 커지게 하는 지미집이라는 것은 카메라맨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강사가 만약 제가 여기에다가 이런 걸 보여주고 싶으면 학생을 보여주고 학생이 있으니까 교실이잖아요 교실에 안 갔지만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선생님이 보이는 대면 학생 이 방에 있는 대면 학생 여기죠 여기는 지금 누가 있느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방에 있는 우리 다음 말씀하실 댄싱 선생님이 여기 있고 또 저희 회사 직원 김 부장님 여기 계신 박 부장님 여기 계신데 이런 환경 대면 학생과 비대면 학생이 같이 나오고 거기에 이 자료 파워포인트가 나와서 이거를 그냥 포인트만 가면 움직이면서 뭐든지 설명을 할 수 있는 장치 선생님은 이것을 작동하는데 아무런 염려 없이 그냥 오셔서 파워포인트 켜서 하시면 된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저걸 보는데 여러분은 지금 앞에 모니터를 보지만 스마트폰으로 이걸 보는 학생은 눈앞에 30cm 되는 데다가 스마트폰이 5인치가 되면 이게 3m 앞에 10m 앞에 되면 이게 5인치가 아니라 그것의 10배가 되는 500인치 테레비를 보는 것처럼 되는 스크린을 보고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보는 교실이 일반 교실에서 200인치 120인치로 보는 프로젝터 교실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스마트 교실은 정확하게 스마트폰에서 아름다운 교실 지금 제가 여기 보이고 있는 이런 교실의 환경에서 저런 교실의 그래픽을 다 마음대로 선생님이 바꿀 수 있으면서 또 그런 액션을 다 선생님이 자유자재로 하는 걸 만들어내니까 이제는 kbs mbc의 방송국을 노트북에도 교실에도 또 회의실에도 넣을 수 있어서 이러한 변화가 이제 우리는 각 교실마다 선생님 노트북마다 또 어느 스튜디오마다 방송실마다 다 변화시키는 큰 대변화가 코로나에 의해 있게 되고 그것에 때마침 정부에서는 스마트 교육 개혁을 위해서 올해만 8천억 내년에 약 30조 이상의 돈이 배치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보금을 전파하는데 이제 우리 임 대표랑 같이 얼라인해서 열심히 하고 전 세계에 우리 다리미 이런 기술들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첫 단계로 국내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출발하려고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드릴 말씀 많지만 또 자세한 얘기들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이 장비는 세계에서 최초로 다림은 그동안 30년 동안 방송계에 전세계에 그래도 한국의 이름으로 수출해오던 방송회사였고 kbs mbc sbs에서 우리 다림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많이 해오던 회사고 한국 최초 hd 박인지 아나운서가 하던 mbc의 뉴스도 kbs에는 아테나 올림픽도 지금 tv 조선에 했던 여러 가지 앵커의 시선이라도 다 우리 장비를 쓰고 있는 방송 장비다 그 장비를 선생님이 쓰려면 아주 단순하게 메뉴 없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 인공지능 기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돼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이것의 특징은 전문가가 아닌 분이 전문가 이상으로 하는 방송 장비를 만들어낸 것이고 이것은 강의 장치처럼 쉽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 운영자 없는 방송국감 복잡한 버튼이 있어서 그걸 썼는데 그런 거 없이 쓸 수 있는 장비로 만든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다림의 200모델부터 300, 400, 5000 지금 제가 쓰는 5000모델인데 7000모델은 더 멋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써서 우리가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등학교는 중등학교, 대학은 대학대로 다 이것을 통한 새로운 프리젠테이션 혁신이 일어나는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정보를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줌과 같은 화상회의에 올려서 거리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정보를 전달하는 이제 더 이상 교실의 공간에서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한국에서 저 아프리카로도 캄보디아로도 또 캄보디아나 미국의 MIT에 있는 사람이 한국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강의는 된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핸드폰으로 보는 강의가 교실에서 보는 것보다 낫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이 비디오를 놓고 한 걸 다시 플레이하면 교실에서 수업 듣는 것보다 더 낫다면 그러면 교실에서 듣는 것은 선생님과 학생이 교실에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강의는 동영상으로 될 수 있다 그런 것의 최초의 제품이 여기 나와 있다 이것은 이 스튜디오 구성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장면을 바꾸거나 또 여기에 있는 그 화면을 크게 하거나 이런 게 다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국에서 하는 디자이너 방송국에서 하는 PD 방송에서 하는 MD 그리고 방송에서 하는 아나운서까지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만든 최초의 스마트 강의 장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많이 학교 교실마다 넣고 유치원의 선생님마다 넣고 또 대학교 교수님들의 회의실마다 넣고 교수님 방마다 넣는 모든 곳에 데스크탑 방송국을 만든다 스티브 잡스가 방송국을 만들 때 데스크탑 컴퓨터를 했잖아요 우리는 KBS를 데스크탑으로 만드는 데스크탑 스테이션 방송국 영어로 스테이션인데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 퍼스널 스테이션 시대가 만드는 거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마치만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